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울진군 주변면에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서 불이 났습니다. 승객 9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모노레일 업체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서 불은 약 7분 만에 꺼졌습니다. 모노레일 운행은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. 최초 5시 30분쯤 경북 울진군 우승 5시 30분쯤 경북 울진군 그럼 이제 전선을 마치고 전선을 마치고 손을 마치고 전선을 마치고